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에요. 물론 조립 강좌는 계속 진행합니다만 어제 저희 동호회 회원 분하고 변속기와 모터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어요. 과연 배터리의 전류값을 변속기가 밀어주는가? 모터가 당겨 쓰는가? 그래서 과전류로 인한 모터나 변속기의 손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변속기가 밀어주는 게 맞다 라고 저희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모터는 자기가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를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를 주는 대로 다 소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이유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변속기 신호선이 하나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pdb 쪽으로 전원선들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종기로 조종기로 쓰루트를 올리거나 요를 치거나 하면 모터가 그쪽이 더 많이 돌게 되요. 그러면 더 많은 전류를 흘려 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신호선으로 ESC 에다가 야 전류 얼만큼 흘려! 전류를 이만큼 넣어! 라고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얘는 돌기 시작을 하는 거고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는 계속 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배터리가 처음에 저희가 만충해서 16.8V 4셀이니까 16.8V 를 쓰는데 쓰다 보면 전류값이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이 16.8V 였던 게 15V 14V 까지 쭉 떨어지죠. 그러면 전류가 떨어지면 전압이 떨어지면 전류값은 어때요? 얘는 개념 자체가 암페어가 아닙니다. 모터는 와트에요. 출력이 60W 90W 저희 모터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몇 와트가 나오죠. 얘는 결국엔 전압 곱하기 전류에서 와트로 출력을 봐요. 그래서 스러스트를 볼 때도 그램퍼와트 이 모터의 출력은 그램퍼와트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얘는 떨어지는 전압만큼 전류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죠. 처음에 20A로 밀어넣었던 게 21A 22A 23A 하다가 이 변속기가 버틸 수 있는 거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버티라고 얘의 버스트 모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트 모드가 저희가 이유를 봤을 때 저희는 하나의 가설이고 논리에요. 저희가 회로를 설계하시는 분 하고 이렇게 회로를 설계하시는 분의 조언을 받아서 내린 결론은 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스루트컷 혹은 그 전류를 컷팅해 주는 컷오프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30A 넘어가면 전류 흘리지마 이런 기능이 없어요. 변속기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고요. 그냥 전류를 그냥 있는대로 다 밀어넣는 대로 여기서 신호선이 야 흘려 이만큼 유지해 라고 신호를 주는 대로 얘는 계속 흘리는 겁니다. 얘는 전류를 흘릴 때 개념이 전류가 아니라 이쪽에서는 삼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 여기는 전류값 20A, 30A를 흘리지만 얘한테는 와트로 오는 거예요. 몇 와트 600와트 300와트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와트를 충족시켜 주려면 전류를 더 당기니까 버스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버스트가 언제 더 많이 일어나냐 하면 만충일 때보다 전압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래요. 물론 여기 다른 의견이나 반박 의견이 있으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막 띄웠을 때 버스트가 팍 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날리다가 중간쯤에 버스트가 나는 거예요. 전압이 떨어지니까 1분쯤 날렸는데 전압이 떨어져서 데스롤이 나갔고 한쪽으로 팍 떨어진다. 그러면 그 변속기가 이제 그 전압 들어가는 전류를 못 견디는 상태가 된 거죠. 캐퍼시터 몇 개 중에 한 개가 탔 거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스롤이 나는 거예요. 결론은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제 강의는 다 대부분 영상 보시는 초보자분들이니까 혹시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조종기의 전원을 놓고 이론을 저희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세운 거는 어떤 전문가의 조금 조언을 구해서 가설을 세우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제가 막 맞으니까 이거 믿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글로 쫙 설명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요정도로만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시원하게 전원이 들어갔고요. 일단 배터리 전압을 체크를 해 볼게요. 16.6V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링을 하면 아밍을 하면 아이들이 시작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앵글모드를 놨어요. 앵글모드를 놓으면 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세제어를 하려고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들이 좀 올라... 아 스루틀이 올라가 있었네요. 돌죠. 이 상태에서 자세를 잡기 위해서 얘는 계속 돌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크로로 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체를 이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계속 돕니다. 근데 그 기울인 각도를 유지를 하다 보면 이 모터들 중에 어느 쪽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고 돌게 되고 더 많은 전류를 쓰겠죠. 그러면 그 전압이 떨어지거나 할 때 얘가 버스트 모드에 걸려서 그 한계치 전류 한계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걔가 치식 하고 탔는데 모르고 계속 하다보면 데스롤이 나는 거예요. 변속기가 하나 그냥 훅 하고 나가는 거죠.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변속기의 전류값은 20A, 30A라는 전류값은 얘가 기초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고 버스트 모드에서 10초, 20초에서 전류값을 버티는 이유는 고전 그러니까 배터리가 만충되어 있을 때 보다는 배터리가 전압이 떨어져서 암페어 값이 더 많이 필요할 때 그래서 모터가 그 더 많은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류를 배터리로부터 끌어올 때 버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 저희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둘째는 변속기는 뭐 여러가지 여기도 뭐가 달려 있습니다. 펌웨어 BL, 헨리 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걔는 그 FC에서 오는 D샷이나 이런 프로토콜을 처리하기 위한 거지 얘 자체가 컷오프 스로틀컷 이라고 해야 되나요? 컷오프 하는 기능은 없다. 전류를 컷오프 하는 기능은 없다. 그래서 얘가 컷오프를 만약에 과전류가 흘러서 컷오프를 하게 되면 비행 중에 추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펄스가 오는대로 신호가 오는대로 전류와 전압을 전류를 밀어 넣게 된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터리의 저전압경보 삐삐삐삐 이렇게 소리가 나면 더 칠려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류를 더 많이 한 번에 빼야되니까 배터리가 부풀게 되구요. 배터리의 데미지가 가고 얘도 전류를 많이 쓰니까 부풀고 타고 얘도 타버리는 이런 현상들 3개가 동시에 데미지를 입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전압경보 알림이 시작되면 가급적이면 강한 스로트를 치지 않고 내리도록 하시는게 여러분들이 기체 부품 배터리 모터 배터리 변속기를 안전하게 쓰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에요. 다른 의견들 댓글로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희가 나름 하나둘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응원 좋아요 구독 이렇게 좋은 의견들 주시면 이런 저희가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같이 토론하는 그런 것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드롬플레이 제스터님 감사드리구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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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